오늘 핏땀 눈물하면서 멤버들이 아까 개인 파트에 하트를 하기로 했습니다.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하트를 할 거예요. 소극이 와요. 얼마나 소극이 됐죠? 지민이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할 것 같아요. 아 진짜 웃기겠다. 안 웃어야 되니까. 마지막에 빰! 이거랑 또 뭐할까요? 빰 마지막에 다 같이 하기로 했죠? 요걸 아래서. 모든 파트였다. 저는 총이 바뀌어 할 줄 알지. 연출하기 전에 잡힌이 있다. 잡힌이 있다. 나 둘이 안 됐어요. 뭐야. 예쁘다. 나 셋. 그거 같아요? 스마트 말아야. 무시가 모르겠다. 고맙습니다. 우리 버프댄스에 맞은 하트. 전 그땐 하트였어요. 이렇게 하트였어요. 이제 유지 끝나기 때문에 날짜 이런 거. 아까 이렇게 하셨어요. 아까 카메라 리허설을 해야 돼요. 빨리 봐. 이거 잘 왔어요. 이게 웃는 하트야. 형 뭐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하자고. 형한테 이렇게 하자고. 형한테 이렇게 하자고. 나 피스 밑에 했는데 피스빌 안 잡더라고. 나도 너무 달콤해 안 잡더라고. 나도 너무 달콤해 안 잡더라고. 아니요. 키스하고 끝나지. 니가 안 잡더라고. 난 너무 달콤해한데 피셋도 붙여서 위에서. 그럼 이렇게 하지. 너무 달콤해 안 잡더라고. 진짜 너무 달콤해. 너무 달콤해. 너무 달콤해. 너무나도 못 써냐하면 진짜. 아니지. 형 어떻게 찍혔어. 나한테 와. 골랐다니까. 그럼 두번호 하고. 잘하고 잘하고. 얘들. 너무 달콤해. 너무 달콤해. 또 뭐야. 이건 진짜. 일단 나 좀 정보를 한다니까 춤 잘 추면 이동수 똑같이 되는 겁니까? 와 대박이다 진짜 그래 나 이동수 37이라고 우리도 신발 신고 있다고요? 좋네 오 좋겠네 너무 못할까? 너무 못할까?